안녕하세요. 이상하자 드라마에서 설현아씨 역을 맡은 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신사 광고를 하자고 했을 때 되게 현대적인 광고를 생각했었는데 막상 콘티를 바꿔보니까 사극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까지 이상하자여서 되게 웃겼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말하는 이상하자의 뜻을 알고 나니까 찍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배우 선배님들도 다 같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자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빵빵빵빵빵순이 설현이와 그리고 요조순여 다나안 설현이까지 저의 새롭고 이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화이팅! 애교 버전 없나요? 애교 버전이었는데요? 이상하자 화이팅! 애교 버전이었는데요? bilmiyorum. 기억에 버전 ребята 권한소ilen 참여 Bij 호szy Ô은